제니 오늘 오해 에너지 많이 터도 돼. 가자, 가자, 가자. 슈퍼 사유리와 제니 어디에 이렇게 바삐 가는 걸까요? 여기 뭐지? 문 열고. 갑자기 도망가는데. 뭐지? 여기 뭐지? 여기 뭐지? 여기 있지? 문스팩스. 제니 어디 가? 제니! 제니 이리 와. 제니 어디 가? 선생님 춤추는데? 삼촌들. 2015년 가요계에 입성해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국내는 물론 세계를 사로잡은 대세 아이돌. K-POP을 평정한 몬스타엑스입니다. 니코드는 명품 보컬 기현삼촌과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한 주헌삼촌이 오늘 젠을 위해서 슈퍼를 찾아왔대요. 팀에서 할까? 응. 하나 둘 셋. 오!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제니의 에너지를 방전시키러 온 주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혜택한 기현이라고 합니다. 저랑 주헌이 하면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 되지 않을까. 아우, 기현씨가 정지가 더 있네요. 젠? 젠아! 주헌 씨 일단 지금 기 많이 뺏겼고요, 시작부터. 단심을 끌어야죠, 아이랑은 친해져야 되니까. 머리 색깔 삼촌이랑 똑같다. 삼촌이 머리 색깔 똑같다. 우리 애기는 신나게 놀아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몸이 쓰고 자, 시작이네요. 네,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하죠. 왔다, 왔다, 왔다. 이렇게 해야 내게 재미있게 놀아주니까. 제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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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보질 않는데? 보질 않는데? 아니, 아니. 트리고 다녀야 돼. 아, 트리고요? 트리고. 비행기 틀어주고 날라다니고 해야죠, 이제. 야, 제나. 야, 뭐야. 맛있는 거 많이 먹었구나. 진짜 먹었거든요. 와, 지금 16kg요? 네, 30개월입니다, 16kg. 안 싫어하네. 안 싫어하던데?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좀 많이 풀렸나 보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저는 아, 네. 잠깐 네. 쉬고 와도 될까요? 그럼요? 너무 쉬어야 돼. 진짜. 꾹 쉬다가 오세요. 짜잔. 네. 너는 내가 오늘 책임지고. 오, 오. 오. 그래요, 여기 카자 있고 딸기 있고. 네, 네. 불려서 여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갔다 오신데요? 엄마, 엄마, 엄마 바이. 금방 돌아올게. 체력이 많이 써. 그래야 푹 자지. 밖에서 많이 힘 빼놔야죠. 와 나 좋아. 와 나 좋아. 와 나 좋아. 오 관심 보인다. 재밌지 저렇게 놀아주면 너무 재밌죠. 맞아요. 아이고. 귀여운 삼촌 육아 잘하네. 와 와. 이리 와. 어디 도망가라고. 아이고 아이고. 자 지쳤다 그치. 간식으로. 제나 삼촌 배돌아지 이거 하나만 먹을게. 아 삼촌이 먹겠다고요? 싫어. 싫어 싫어 싫어. 거주가 당했어요. 저 삼촌이 먹는다. 삼촌이 저거 먹는다. 제거 제거 먹는다. 전혀 안 통하는데요. 지금 공놀이가 또 재밌는 거야. 신경 왔어? 제나. 어떡하지. 지금 주헌 삼촌도 관심 끌어야 되는데. 그럼요. 제나. 마지막 제안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나가서 놀이기구 타자. 응. 놀이기구 하러 가자. 지금 재밌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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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무장 해제 됐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볼까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